3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 진도 부근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조기가 끝나고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물살이 세질까 참 걱정인데요. 현재 이곳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 오늘 전남 진도는 낮 기온 10도가 예상되고 현재 풍속은 초속 1.7m, 파고는 0.5에서 0.7m입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봄비는 내일과 모레까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